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 개선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 실적 BSI는 88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업황 BSI는 앞서 3월과 4월 두 달 연속 올랐지만 이달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5월 들어 기업 체감 경기가 정체 현상을 보인 것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가격 강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